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더 그린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같이 다스크 이라는 고전 명작 FPS 게임 확인해볼까 이거는 약간 둠 같아요 뭐 둠보다는 퀘이크 같은 게임이에요 그리고 오오 시작하자마자 여기 이 애들이 좀 잡아야 돼요 안타깝기는 우리는 음 무기 없이 태어났어요 이 애들이 좀 위험해요 근저 빙역밖에 없어요 그냥 한 적을 이미 잡았는데 약간 텍사스 체인서만 섞어 조킹 것 같아요 그냥 좀 죽을래? 아 다행이다 아 드디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여기 뭐 이제 해결이 좀 있고 어 어 어 이런거 던질 수 있어요? 어 그걸 사용했어 했어서 어 우리 혹시 여기 무슨 비밀방 찾았어? 오케이 하! 비밀 발견 하! 좋은 시작이네 오히려는 캐릭터 WASD로 이동시킬 수 있고 점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어 슬라이딩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좀 스피드 부스트 받아요 손정등 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가자 어 우리 재장전 버튼 버튼 있긴 하지만 음 진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기 이렇게 한국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이런 카우보이 같은 어 어 같은거 흐흫 상관없어 계속 가자 그냥 우적 있어 오 어 얘 무슨 이게 친구야 뭐야 나이스 다 잡았어 굿굿굿 오우 우리 8호 완전 안아도 바라는데 나이스 다 좋으세요 깰 수 있을까? 아닌데 아 깰 수 깰순 있지만 오 어 비밀방 하나 더 찾았어 우리 오늘은 여기 역시도 아닌데 근데 어 상자 보상 받았어 여기는요 헬스 아이전 나이스 그냥 괴를 찾아야돼 여기 올라갔어 아마 사모로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나이스 네에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다 잡았다 쌈 잠깐만 이거 something below is calling us 이러한 종이세요?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힘내세요 힘내세요 친구 힘내세요 오케이 오우 여기는요 아 아 아무것도 아닌데 올라가자 왜 이런 희생한 소리가 나와 올라가자 그냥 서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샷 간에 좋은데 샷 간에 좋은데 그리고 한 돈 이런 중도 하지 책 가져가자 책 가져가자 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스읍 줌도 할 수 있고 나이스 나이스 이게 무엇인가? 세력 아이템인 것 같은데 폭발할까? 나이스 계속 가자 어우 이거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아까 우리 왔던 집에서 다시 들어가 있었어요 나이스 와 이 주워 서땅이다 단창도 많이 받는 것이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괜찮은데 이거는 퀄리티 높은 수피 안입니다 이게 뭐에요 구석 가방 사기 플러스 10 무엇인지 몰라요 일단 이쪽으로 가자 슬라이더 잘했다 첫번째 레벨 컴플리트 완료 어 우리 무기는 다 우리 저걸 다 저지 않았는데 빔을 너무 많이 못 찾았는데 암흑퀴나 놀러와 암흑퀴나 놀러와 오케이 나이스 그치 이건 뭐에요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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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청 발 발사 속도가 빠라졌는데 오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내 야 이런 이런 동물족한테 왜 장거리 장거리 끈적할 수 있을까 아 단장 따라줬어 단장 졌나봐니 있음 있으면 좋겠어요 3단장 단장 단장 필요해요 오우 아 잡았어 나이스 왜? 어디? 오 이거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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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됐어 이거 귀신인지 오우 귀신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인지 그거 잘 몰라요 으랭 err 못하길 단장 단장 딴첨 아 오우 단장 찰 한 방으로 sounds 나이스 이게 뭔데 오오오오오오 대박 대박 으어 크가받되고 싶어요 여유됨 난 차가 생각나고 나 버전와보 오우, 나 로 나이스 나 이 way going 오오오오오 대박 대박 으아 쿡어 밧도 스포야 여호야 나이스 돌아가자 오! 위에서? 거의 없네 이거 뭐에요? 골드코인 골드코인 줄 알았어 나이스 점수 소리 들렀는데 고급 다이아몬드 왜 필요하니 나이스 와우! 애들이 많아 이거봐라 야야야야 이거 뭐야 싫어 싫어 이게 뭔데? 이거 올라오 다시 여기 나가자 다른거 필요 없는거 같아요 다른거 필요 없는거 같아요 알겠어 어...여기 못들어가요 나이스 나이스 이거 뭐야 사용하지 못해요 음...오 다른거? 없어 여기도 무슨 비밀인줄 알았는데 없어요 쓰나 당신 어떻게 됐어?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왜왜왜 아이없어 뒤에서 돌 여기는요? 기속 가기 전에 그냥 한번 타 기속 가기 전에 그냥 한번 타 확인해야합니다 확인해야합니다 아아! 으악! 흐헤헤 짐있게 던졌는데 날아가는데 호우 힐파이터 뭐야 뭐야 깔비켓 오케이 굿보레지 만보레님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여기는 지금 아홉시판 아뇨 일곱시판 일곱시판 일곱시판입니다 이런 전역이에요 나이스 나 무기 바꾸는 것이 아직 좀 어려워요 오 샷간 나이스 오 얘들이 많아요 얘는 위험하다 얜 헬스가 너무 많이 있어요 던져봐 답이 인사 잡았어 계속 가자 나이스 야 잘됐다 이거 도기인가? 네 이거 도기 도기 맞았어 도기 맞았어 호우 어 열쇠 찾았어 나이스 열쇠 찾아야 한 게임 어려워요 비밀 문이 열었다 어 걸 어디 있을까 여긴가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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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들어가면 되나요 어 열 수 있을까 이미 싫어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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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어 여기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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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으라가 헤엣 허후 으라가 이거 그냥 가져갈 수 있어 오하 오하 이거 깰 수 있어? 아 레벨 끝났어 나이스 오르된 교회 들어갈 수 있어 노란 열쇠 가막 가막이가 어디야? 안 보이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이거 폭발하나? 이 친구의 오케이 진짜 공격이 많이 들어가요 파란 열쇠 필요합니다. 오케이 붉은 아 그냥 이 색깔에 따라 열쇠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자 자자로 갑시다 잠시만 오 ost 좋은데 잠시만 이제 뒤에 아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무덤 무덤지 어 어 오케이 노란 노란 열쇠 쉽게 찾았어요 다른 것 더 있나? 여기 도모 돌아가는데 안 깨요 아 아 오 오 우리 좀 완전 매너가 없는데 그냥 기업에 들어가서 다 죽여요 오 나이스 어 가자 어 우리 어디야? 어 어 어디야? 어? 나 그냥 진짜였으면 전 이런 곳에 못 안들어가 안들어갔었거든요 어 싫어 더 많이? 아니 이거 무슨 소리야? 기무소린가? 어어 어어 지시러 지시러 그냥 죽으라 왜 이렇게 이런 작은 저기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이스 잘됐어 아 아 아 이거 봐요 큐버튼 큐버튼 길게 누르면 우리 어 이런 나이스 나이스 이무좀 입문 좀 써봅시다 어 어우 아 아 아 어 여긴 어 여기는 막힌 길이 있네 네 나이스 계속하자 어! 열세 나이스 여기 아무것도 들어있는것이 아니네 바란 10시 우리 아직 없습니다 여기 뭐 들어있나? 아 또 오케 돈좀 우리 다 잡아야 돼요? 돈 들어있어 돈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헬스팩 오 나이스 이런것도 무서워요 헬스팩 케이브다이빙 저는 요즘 그냥 유튜브에서 그런 케이브다이빙 디자스터 그런 영상 많이 보고 있었는데 아 그런 이런 사람들이 왜 케이브다이빙 이런거 왜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 여기 아마 지금 들어가 있었어요 저테리타 더 헬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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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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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하이검쌍 어 오케이 우리 바람 열쇠 받았어 어 이거 벽불 안아? 다른 거 없어 어 오케이 다시 여기네 지금은요? 야야야 왜왜 다 잡았어 아 지금 여기? 아니 여기 이미 들어 있었죠 아닌가? 모르는데 우리 맵이라도 있어요 맵이 없는 맵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거기에 들어갔어 여기 한번 확인해봅시다 빌마다 우리 어디야 여기 있네 아니 우리 여기 이미 있었는데 우리 여기 이미 있었는데 아 오케이 저게 파이어볼 너무 너무 느려서 다행이다 무슨 말이야 우린 신을 팔고 악마를 벌였다 네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네 싫어 여기 뭐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근데 여기 또 있는 점 있어요 나이스 과거의 재앙 과거의 재앙 아니 뭐 아 저 마오야 아 싫어 왜 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조금 있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이게 뭔네 신성한 재혈약을 발견했습니다 뭐 아 뭐 아 신성한 재혈약 나이스 어 어 나이스 일단 계속 가자 더 도착!! 근데 더 찾을 수 있다면... ㅋㅋㅋㅋ 왜? 어디? 오야무스!! oiaiaia!! 엘리게터!! 극돈 진 엘리게터!! 벤에르 엘리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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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불러요. 오늘의 록이 많이 에엝 이거 쓸 수 있어? 누가 이렇게 많이 간장 있을까? 턱 쓰게 오 나이스 거의 잡았어 거의 잡았어 어 네 이 게임은 스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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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 이 게임 스팀으로 하고 있어요 Dask 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다지 비싸진 않아요 저렴한 게임입니다 평가 좋은 것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 게임 몇 주 전에는 1개월 2개월 전에는 이 게임 그리고 이런 공전 스타일 FPS 게임 그 험블 게임스토어 그 험블 번들에서 많이 들어있어서 거기 거기 있을 때 샀어요 어디 가드 어 이거 뭔데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뭐 열었어? 혹시? 어 어 아니 우리는 여기 우리 여기서 왔어 안 열어 안 열어 여기 못 들어 가고 여기 계속 가야 할 때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지각기 아 다행이다 레벨 끄네 끊이자 나이스 그러게요 내가 지금 재미가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왠지 어 뭐 어제 아니면 어제 게임 미발유 했으니까 그냥 게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삭제했어요 더 이상 안하려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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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임 방송하고 다른 게임 유튜브에서 하고 음 아마 다음 확장 100일 때 대가를 아마 다시 해볼거에요 근데 요즘 저는 그그그그 미완료 게임 미완료 페널티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으악 길이 어디잖아 여기 있어 나이스 샷값 많이 받아서 다행이다 우리는 이거 좀 사용해봅시다 아 지금 그냥 Q 한번만 누르면 마지막 사용했던 무기 중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나이스 이게 뭐에요? 이상해 뭐에요? 오오 오오 나이스 이 샷간봐요 Doom샷간 다행이다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두음샷갓 항상 좋아요 어디로 가야 돼 두무샷갓까지 있네 이건 어디야 아 여기 슈퍼샷갓 아니 두무처럼 슈퍼샷갓 근데 우리 아 오케이 단장 같이 써요 이 친구 참 위험하네 문을 열었다 이 문이 아니라 다른데서 싫어 괜지 싫어 와우 산단충 없지 없어 제복함 거기 산단충? 조금 있어야겠어 다 잡았는데? 아닌데 사운드랙 맘에 들어요 이건 혹시 도기인가? 도기 아니에요 그냥 행사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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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폭 걸거걸 다음 길이 어딨을까 이거는 혹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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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 보탈이 작동한다 그 분께서 기쁘하신다 보탈이 인갱이네 돌격 소중? 이 소중인가? 짜렁 소중 돌격 소중 어떤 소중이에요? 저는 그냥 소중 이름은 대가에 나오는 이름만 알아요 하하핳 하하핳 나이스 다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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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짜릿 나이스 kita 나이스 저가 또 나이스 다 dur 아 여기 1버튼이예요 어려워요 아 오케이 숫자는 2번 누르면 하나하면 2개 오케이 그렇고 근데 여전히 어디 어디로 가야하는지 몰라 여기서 왔죠 근데 여기에 뭐 빠졌어요? 아니면 왜 왜왜왜왜 인마 아 이거 무슨 비밀방인가 근데 여기 내려가면 안돼 헝 그냥 오케이 다른 길이 없는데 아마 진짜 여기 돌아가야 돼요 두고 한번 해봅시다 바로 나간 길이 그렇게 오케이 여기에 나아왔어요 지금 산탄총 조금 돈 조금 돈이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아직 몰라요 우리 원래 여기에서 왔어요 근데 맵 같은 것도 맵이 없어요 아 아 나이스 굿굿굿 어 나 나 불탔어 불탔어 더 폭발했어 나이스 뭐 드러린지 휴가 못 개죠 못 개요 나이스 나아가자 레벨 발효 오 오 거의 거의 다 처치했어요 거의 다 처치했어요 우리 다시 숲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 뭐가 있는지 아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하면 왜 못 돌아갔어 뭐 임마 야야야야 여기 애들이 많이 있어 나이스 워우 허용없네 아닌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응 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 우리 혹시 워우 네 이거 다 잡았어 굿굿굿 네네네네 잘 가세요 네네네네 계속하자 어 이 애들이 많이 있어 위험하다 반명 잡았고 반명 잡았고 오 오 오 오 오 죽일래? 오 오 하나 더 있네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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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 좀 주실래 좀 주실래? 네, 이렇게 하기가 좀 위험한데 네 어 다행이다 진짜 단 불 У조 actual 이거 뭐 해도 거기만요 아 이 친구도 적들이 서로 공략하는데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분도 많이 있네 여기는요 오하 잘갔 잘갔네 가만히 동굴에 들어가자 오하 왜 이렇게 많이 있네 오하 다행이다 멀쎄 나이스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오케이 뭔지 몰라요 아 무슨 독 아 이거 무슨 독인 것 같아요 그 조심해야돼 그럼 우리 어 문 찾아야 돼요 뭐 그냥 여기 내려갈까 아니면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요 아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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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또 거의 다 떨어졌어 아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 이거 뭐야 단장처럼 보이는데 단장처럼 보이는데 우리 아직 없는 무기를 위한 단장까지 찾았어 여기 다시 여기 있어 아마 이탈리아에 넘어가야 돼요 여기 혹시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 들어가면 안내? 아 나이스 오 들어가자 좋아 호하 오 이거는 라이플 오 이거 진짜 좋은데 오 이 라이플이 좋은데 어디야 이건데 사냥용 소총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거기 올라가서 다행이다 나 여기는 좀 돈 아 네 이렇게 지장도 있네 멋있다 멋있네 잠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들어가자 오 오 실험적이 실험적 이게 뭐야 우와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카디만 재고 들어가야 돼요 위험하다 와 나이스 아 첫 지수 아 다 잡았어 다 잡았다 이 애들이 헬스가 엄청 많이 온대 나이스 세 샷이 필요하네 세 샷이 필요하네 나이스 저거 들었어 저거 들었어 오른쪽에 뭐가 있네 우리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란 열쇠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어? 네 네 이 친구는 혹시 어 나이스 투 샷 설루의 문이 열었다 여기는요? 아닌데 안을 볼 수 있대 안을 볼 수 있대 어이 귀신! 뭐야 핫샷 나이스 이무기 좋은데 어 여기 벌스가 있어 아 아 이거 봐요 피밀파이건 음 거기 어 아 여기 나이스 왜 왜 왜 갑자기 아 어어 와 다행이다 이거 왜 왜 못 가져가요? 돈이잖아 왜 못 가져가요? 다행이다 헤리틱 문이 어디였어? 애들이 어디에서 나갔어? 귀신 많은 것 같아? 이거 다야? 진짜? 잠잠 좀 단약 좀 받았고 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아마 이쪽으로 저기 있으면 저기 있으면 킬링 맞아요 오 열쇠 그냥 여기 나가야 되나? 돌아갈 수 없다 오케이 못 돌아가요 그럼 여기 어디에 그 문이 있어야 하는데 아 다행이다 좀 봐 어이 없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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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많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사체를... 주사체 발사체를 회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나 잡았어 비밀방 또 하나 찾았네 좋아 나이스 밤이 됐다 약간 반동까지 있어요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서 궁합하기가 좋아요 이건 색깔이 달라요 아니 여기 올라가고 싶어 여기 올라가고 싶어 나 그냥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데 어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반통해요? 반통하네 나이스 계속 타자 여긴 그냥 깜짝이 아무튼 엄청 많은 것이 많이 강조하는데 건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돼 여기 문이 있다 문이 있다 야 야 안 돼 우리 근데 귀여워 그 어떤 건 안 말하는데 여기도 주방옷받았어 오우 나이스 여기로 들어가면 아무 슈퍼주 없어 어디 나갈 수 있어? 여기로 들어가면 아 하 여기는 푹신 느낌이 들어갑니다 오우 여기는 각지 사기 무엇인지 몰라요 아 멘틀 헬스인가? 아니지 다시 여기로 나가자 어 여기는 멋있데 오우 여기는 맛있는데 오우 오우 왜 왜 다시 이런 친구 아 여기도 오우 이 놔를 여갔어 헝 그거 먼지 모아라 나이스 다 잡았어 그냥 으퍽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이 땅 진짜 무거워 나이스 그가 받고 싶어요 그가 뭔데 아이아몬네 나이스 여기 들어가 있었어? 우리 불... 끈 들어있을 필요하구나 아 아 아 바로 여기 위험하다 위험하다 전 인무기 마음대로 조종 좀 해야하네 잠깐 잠깐 뭐 열어나 아 여긴 이 친구들이 좀 무서워요 아 위험하다 그냥 무기 이렇게 많이 인게임 무기 선택한 것이든 항상 이런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요즘은 데스니 너무 많이 했으니까 세 무기 밖에 없는 것이죠 아 아 오 지금 어려 이게 뭐야 왜 바람색이야 왜 바람색이야 됐어 아 하 이거 좋은데 그 바사 좀 무서워 보여요 이거 먹어 진짜 안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이 혼자 안 돼 아 다 저기 많이 인것에 이거 사용하는 곳이 좋아요 음 아니요 가기 전에 한번 여기에 뭐 아 그냥 여기서 왔어요 오케이 상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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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오케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야야야야야야 이거 뭐다 싫어 이건 계속 저를 따라가고 있어 이건 계속 저를 따라가고 있어 이러마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건 형제야 지옥황제 우리 혹시 아 이거 사용해봅시다 나 나 이유가 좋은데 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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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없어 지금은요 여기 나가면 무슨 비밀인가 무슨 비밀이였어 무슨 비밀이였어 그들은 가치가 없었다고 전 가기 전에 한번 그 텔레포터를 사용했어야 했어 구안물을 넘어서 계속하자 왜왜왜 너무 많아요 이건 진짜 되도록 빨리 썬덕해야하네 어 어 이거 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뭐라는데? 싫어 잡았다 어디로 갈까 단창 다 주세요 아 한 물 한 음 맛있어요 우하 우하 애들이 많이 있어 어어 앙 오하 뭐 잘했어 잘했어 왜왜왜 희생한 소리 들었는데 여기 있어 아아 이러한 점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오오 까비 뭐 다시 올라가기 전에 노란 열쇠 필요합니다 나이스 길을 찾아야 돼 어디에 있을까 응 여기 아닌데 네 여기 뭐 노출하는지 노출 곳이 있을까 거기에서 봤어요 여기는 이오 아마 에스만 아 도로경은 안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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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으 우리 거의 그걸 서 어디야? 거기네 어, 잘했어 얄 야야야야야 폭발하네 근데, 아 이걸 뭐여 어떻게 됐어 여기 어디 올라가 싶어요? 아 nice 굿 오, 갑자기 남은 거겠어 굿 굿 굿 굿 굿 아직 안 태어났어? 이거 좀 주세요 태어나 할 거야? 네 알았잖아 저를 노랗게 할 순 없어 애들이 바람이 왜 슬피려 그냥 뒤에서 들어가 있어서 오케이 새로운 적이었어요 이건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오케이 요하에서 찾아야 돼요 요하에서 찾아야 돼요 요하에서 찾아야 돼요 아, 여기네 꿀 꿀 꿀꿀꿀 찾아야 한다고 하자마자 와, 여기 올라가면 안 돼? 난 그 아이템 받고 싶어요 안 돼서 아쉽다 반대에서 아쉽다 어, 이거 무슨, 어 이거 뭐야? 유탄 발사기? 우리 유탄 발사기 찾았어, 여러분 우리 유탄 발사기 찾았어 넵 초코바 저기 있네 그거 지금 어디 열었어? 아 열쇠 찬 곳에? 넵 해봐요 다 먹어, 여러분 다 먹어 얘들이 다 서로 싸우기 있어 잠깐 아니 아, 다 죽었어 무슨 곳이야 이거 이것도 무슨 숭배인가? 안 돼 다 죽었어 아, 다 죽었어 나눠 그건 좋은 어 그건 좋은 유튜브 영상 타이틀입니다 어떤 무기 써야 쓰인데 오 가기 전에 그거봤자 이게 뭐야 나아갈 곳이 아는거야 야 레벨 끝났어 우리 거의 다 잡았네 하 와 갑자기 이들이 왜 계속 그냥 무슨 어 건물 위에 서있어 잡았어 이마 잡았어 저도 하이스 있어 저도 건물 위에 서있어 버블 점퍼 없는데 하하 하하 갑자기 생각보다 많이네 여러분 여기서 뭐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했어요 헬스 아이템 원충탄약 음 괜히 셀티가 있는거 없었어 아 아 우려만 무기 하나 더 찾아야 찾을 수 있어요 계속 가자 비밀 발견? 진짜? 오? 진짜? 오케이 컴플레인 안 할꺼야 컴플레인 안 할꺼야 병이 많아있어 굳이 아 여긴 내려가있었어 나이스 이들이 어디야 조심해야되요 독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어이없어 이건 그냥 헬스 너무 많아 노란 열쇠 필요합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야 노란 열쇠 오케이 여기 아직 있으면 안 돼요 맵이 없어 써주면 아쉽다 맵이 없어 써주면 아쉽다 이거 쓸 수 있어? 맞네 이거는? 어 열쇠 역시? 열쇠 없습니다 흠 음 오 독이 들어갔어 아 여기는 여기도 열쇠 필요합니다 여보 여보 지금 열쇠만 배려하네 얘긴데 어디 찾을 수 있을지 몰라 그거 문제입니다 그거 긴 문제입니다 음 찾아 확 난 왜 여기서 왔어 아 여의도로 가있어서 아 나이스 나이스 여의도 찾았어 다행이다 어 어 그거 뭔데 우리 여기 점프 못하네 어 그거 어디 어디 사용했었어요 제 내력이 아마 여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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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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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기 올라가면 뭐 있나 아 아 아 아 오케이 여기 도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어 어 어 웃긴 일자 웃긴 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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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잘됐어요 어 이게 그냥 자동차 폭발시켰어 나이스 유령말 끝났어요 계속 가자 비좀 몰래 레이스미 님이 안녕하세여 이게 뭐예요 오케이 어 어 생겼어 아닌데 내려가자 내려가자 네 저도 됐으니 그만했어요 일단 어 어 이거 무슨 비밀인가 뭔데 이렇게 오케이 무슨 힌트가 있을까 아닌데 야 야 아 아 이런거 왜 이랬어 왜 이런거 왜 있어 인디가 없어 힌트가 있어야지 힌트가 있어야지 도구인줄 알았어 아 잠깐잠깐만 무슨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이런거 싫어 아 아 아 아 아 야 자 게임에 왜 이런거 있어 음 이거봐 이거 안 돼 이거봐 이거 아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더스런 야 이거 뭐요? 무서워 보이는데 이 문은 다른 곳에서 열어봅니다 아마 여기나 아닌데 다가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캐런라인 검역 예방 손 대지 마십시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뭐야 이거 왜 없네 왜이래 어어엉 무기 선택하기가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왜 갑자기 무슨 말 상대해야 돼? 아 근데 이 무기는 강해서 네 이렇게 봐 사람 없어 먹자 지금은요? 아 지금 여기 들어갔어 또! yalla 저한테 왜 이래 저한테 지금 나 나 나 오오 오오 아 멀리 군사시설 같은 것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인물한 목소리가 당신 앞으로 이끕니다 당신은 정말로 해답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걸까? 이 이야기는 다스키 에피소드 2 군사시설에서 이어집니다 아 오케이 에피소드 2 여기 있어요 다른 게임인 줄 알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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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속 여기 독이 있는지 우리 진짜 우리 무기 다 우리 무기 다 사라졌어 아이고 아니 어 어 아 아 아니 음 아 뒤에서 뒤에서 까비 야 이건 뭐에요 이거 이거 안돼요? 오케이 어 우리는 이 적들이 왜 한창 안돌아져 나이스 가주세요 어 이 게임에는 어 얘는 헬스가 너무 많이 있어 아 또 따라다졌어 아 까비 아 못 들어가지 그러게 우린 바라니아 슬피를 합니다 어 아 아 그냥 막힌 막힌 끌릴 뿐 막힌 끌릴 뿐입니다 여기로 올라가서 안돼 야 그냥요 흠 흠 깜짝 놀랐어 네 자 온다 자 온다 아 얜 유탄발사기 쓴것이 아닌지 그런것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탄창 감사합니다 필요해요 오오 으아 아 싫어 아 으아 으어 네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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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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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들.. 이.. 무기로잡을 필요하면.. 후우.. 나이스.. 나이스.. 어디야.. 후우.. 아.. 이.. 나.. 후우.. 헷췄.. 나이스.. 나이스.. 아아.. 나이스.. 아.. 나이스.. 단장 하나 넣었네.. 방! 지금시만요.. 후우.. 허우.. 아.. 뭐.. 이것도 방법이야.. 이것도 방법이네 어 지금 뭐냐 어어 저 목소리가 뜯기 안.. 이야 어딜 거 Turn and leap 놀면서 디세요 파기 어 뭔 소리야 어? 전 지금 뭐 이해 안 가요 아 오케이 이런 거 까지 어 헛 재미언데 전 주머니 타임 없어 헤헤헤 까비 봅시다 오케이 지금은요 어 헐 흠 됐어 아 잘됐어 어어 이게 그냥 뭐야 진짜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퍽 퍽 퍽 퍽 퍽 헤헤 에드랑 부화기니 퍽 퍽 퍽 퍽 퍽 퍽 한숨만 아하하 가디 아, 조언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는 잡자 네, 좋은 방법이 아니네 아, 오케이 지금은요 아, 막 나이스 단장 뭐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 단장 필요해요 아, 야, 도움이 되나? 안되네 어, 감사합니다 지금은요 아, 오케이, cool 이거 뭐야 어, 좋아 뭐 열었어? 야아 오케이, 이라 에라 다 자세트 야 이야 어 여기 다 열었는데? 오우 나이스 다만 붉은 문 찾아야되요 그게 어디 있을까 아 여기도 올라갈 수 있네 아 리얼 에스테디가 엄청 많이 있어 흠 흠 아니 요거 이거 안 돼 안 돼죠 아 이거 돼요 오케이 근데 잘 된 것이 아니야 흠 흠 흠 흠 흠 아 꿀 오케이 오케이 꿀 슬디가 뭔지 제대로 몰라요 밈이 빨간 빈이 빨간 꿀 전 문 찾아야돼 흠 여긴가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기 문이 있을까 아니요 전 여기서 왔어요 저는 여기서 왔어요 전 게임에서 제일 싫어한 것은 딱 길 잔거에요 여긴 하네요 거기로 가야한 것이 아니지 아니 혹시 여기 다 잡아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몰라! 야! 우리 혹시 좀 더 좋은 후기 있을까? 이렇게 말하자마자 하... 하이하이하이 아! 거기 문이 있네 레벨 끝났어! 나이스 저거도 거의 다 처지는데 우리 액션이 이거 깰 수 있어요? 하! 비밀 발견 똑똑하니까 저는 똑똑하니까 똑똑해야 그런 비밀방을 찾을 수 있어 제가 똑똑하다고 하자마자 이런 것이 다시 생겨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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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애들이 이미 다 죽었는데 유머 참고 어어어어어 저도 몰라요 음 폐허로 가지마라 오... 야! 배에... 배에 접근 야... 아 싫어 이런 소리 이미 나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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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이 무슨 김어리인지 확인해 볼게 눈이 보인 걸 미침하라 왜? 와! 갑자기 뭐야? 이 게임은 도스기입니다 더 많이 보고 싶으면 한번 댓글이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